야, 밖에서 스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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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! 아, 스톱아! 야, 빨간불이야, 멈춰! 닭아찌 좀, 빨리! 민철의 차가 저기 막 가다가 생던의 꺼진데요. 대충 찍어. 뒤에 찍을 수 있어? 차 빼줘? 어, 차 빼줘. 자세히 가고 싶어요. 내가 하는 거는 이렇게 미러가 있잖아. 그러면은 뒷문자 손잡이 한 이 정도. 어, 거의 살짝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 해가지고 여기 하늘, 여기 도로. 무슨 자기가 있어? 그래? 된 거 같은데? 안 나온 거 같아. 만든 거 같아. 약간 좀 그거긴 한데, 괜찮아. 파란 데를 하면 돼. 어깨치 마스터 꺾으면 돼. 응, 알아, 알아. 여기? 오토바이 안 바뀌죠, 이? 야, 바뀌었어. 스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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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. 아, 스톱아! 왜, 왜, 왜. 박잖아! 그래? 잠시 후, 자회전입니다. 위로서, 30m. 박잖아, 이 자식아. 박는데 왜 안 박혀?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응. 안 박는 줄 알았는데? 박는다니까, 뭔 소리야, 지금. 잠시 후 후 회장님이... 와... 잠시 후... 잠시 후... 그래서 이렇게 왈고, 뭐. 부채단고... 걸어버리겠어. 깜짝이야. 내가 기울이 안iven.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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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하하... 하하... 이렇게 쭉 직진해서 이렇게 옆에 옆에. 옆에 옆에. 이쪽 길이 더 넓으니까. 아 이쪽 길이 더 넓어? 사람 신호? 응. 됐어 천천히 가. 머리부터 내밀어. 스톱. 응. 응 다 넣지? 들어가. 렌터카로 연수할걸. 왜? 괜히 내 차. 부서질까봐? 내 차라 지금. 우리가 먼저 가도 돼. 됐어. 내 차 부서질까봐 무섭네. 네. 최고 보험으로 드러났어. 다같이 좀놓은거야. 날 자극하지마. 알았어. 나 폭발할거야. 자극하지마. 조용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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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다 걸어. 여기다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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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핸들은 항상 일자에 놨어야 돼. 드라이브 놓고 천천히 일자 맞춰. 응. 브레이크 밟고. 돌을 때 왜 브레이크를 안 밟지? 왼쪽 보고 왼쪽 안 봐? 응. 보고 있어, 보고 있어, 보고 있어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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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또 자야 되냐? 아니야. 지금. 빨리 벗고. 지금 오고 있어. 아니. 흠. 아니 원래 닭은 오래 걸리지 않아. 약간 그. 판맛을 하는 게 닭 보이네. 맛있게 맛있다. 난 이걸 좋아하잖아. 아니야. 저는 옷 스타일이랑 잘 어울린다. 뭐? 너? 닭 잡아먹기. 닭 잡아먹기 커버? 바람직한 식단이야. 응. 맛있지? 응. 오랜만에 먹는다. 대학교 때 맨날 우리 닭 김치 시켜 먹었는데. 아까 끝에. 응. 응. 힘들어. 응. 응. 당연히 다 해야지. 당연히 다 해야지. 뭐야? AI 상담사 연결해준다는 거야? 뭐야? AI 상담사 연결해준다는 거야? 와. 배터리? 배터리. 시동 배터리 충전 배터리 충전 예 예 네 지금 어디로 가면 될까요? 저 그 DMC역 앞에 디지털 미디어시티역 앞에 균이왕타코라고 있거든요 거기 앞에 있는데 균이왕타코 다행이야 아니면 출근하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니까 아니 되게 끔찍하네 끔찍하네 아니 그때 출근하는데 갑자기 여기 불에 막 다 들어오더라고요 앞에 있는 불이 그래서 뭐 이래 이거 더위 먹었나? 이러고 그냥 갔는데 콜라 콜라 배터리 문제가 맞았고요 배터리가 오래됐다는데? 5년은 됐다는데? 계속 얘가 들어가더라고 큰일 났어 우리 지나갈 수 있겠지? 당장 내일 패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나와 얼굴 어? 당장 내일 패치하는 거 같아 보호물이 들어갔으니까 괜찮은데? 이거 레전드다 그니까 레전드다 나 이런 거 정리야 고속도로가 아니라 너무 다행이야 그니까 너무 다행인데? 깜짝이야 너무 너무 재밌어 이거지? 응 이거 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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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그라니 어 왜냐 어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차를 수비한 다음에 응 날 타다가 응 5일 전쯤에 응 5일 전쯤에 5일 전안에 팔면 되는 거잖아 중고차로? 응 아니 그 일단 난 폐차는 일단 그 아저씨한테 폐차 80만원은 말이 안 된다는 건가 그렇게? 하니까 하면은 지금 오늘 당장 구해서 폐차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당장 구해서 근데 헤이릴러가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니까 내 말은 근데 지금 차를 여기다 무작정 오래 세워둘 수 없겠네 그건 아니야? 어.. 그냥 그렇긴 해 어? 다 터봤어 너 연락 한번 해봐 아.. 그럼 보수가 안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? 아.. 그래요? 네 알겠습니다 사진을 보고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야 돼 또 어디로? 저 차 찍으러 그래 보니 아 이거 기사인데요.. 저기 뭐.. 인천 가는 거 지금 차 집은 만나서 시동 걸었는데 이 차가 저기 막.. 가다가 시동이 꺼진 대요 시동이 꺼, 어저께로 시동이 어? 여기, 여기다 눈이 안 돼서 아예 다 어, 네,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